이번 스페셜 오더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게릴라 액션캠입니다 한 손에 쏙 들어가는 미니 사이즈에 무려 4K 60프레임의 고화질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요즘 브이로그 많이들 찍으시잖아요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서 평소의 일상이나 운동을 즐기실 때 같이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비 올 때나 수상 계절을 즐길 때 기본 구성품인 방수 하우징을 사용하시면 무려 수심 30m까지 방수가 가능하니까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게다가 10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평소 액션캠을 사용해보고 싶으셨던 분이라면 부담없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단의 전원과 셔터 버튼, 측면의 상하 버튼과 터치스크린으로 간단한 조작이 가능하고요 일반 영상 촬영은 물론 슬로모션과 타임랩스 또 사진 촬영에서는 연사와 타이머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촬영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노트북에 연결해서 화상회의나 개인 방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주말을 액션캠과 함께 보내봤는데요 평범했던 주말이 액션캠과 함께하니까 좀 더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이 됐던 것 같아요 스페셜 오더에서 소개하는 액션캠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도 좀 더 특별해지길 바랄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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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